한가리 패키지 1년째 들어갔습니다. 유레... 유레 한 장이랑 한가리 패키지 3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분 피파 BJ 맞냐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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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피파 걸치는 피걸 BJ 피파 걸치는 BJ 피파 이용하는 BJ이고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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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파를 오늘까지만 할게 오늘까지만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야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을때 어? 노 저을때 물 저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노 들어왔을때 물 저어야 되는것처럼 여러분들 한번만 이해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가면서 말 버벅거리고 방송에서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3,400명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잘하냐 저같은 경우는 원래 무대에서 존나 잘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존나 편하게 해서 그렇지 제가 좀만 긴장하면 존나 잘해야지 이차명 보여줘야지 아 응 콜롬비아 화랑님 스케줄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 엄청난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안뜨면 제 포크바 사주라구요 예? 이 딱 치세요 예 이 딱 치시구요 갑자기 무슨 개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히바우드 무조건 뽑아드릴게요 진짜로 히바우드 무조건 뽑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노가리개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리개로 자 바로 봅시다 칸이 나온다고 하는데 칸을 한번 보고 가면 돼 칸을 터치면 칸을 터치면 이게 개소리이긴 하거든요 제가 또 이런 거 잘 까잖아요 자 우리 주인분 이거 싼 거 하나만 살게요 이거 T칸 있잖아 이거 방출하잖아 그럼 칸 절대 안 떠 진짜로 개소리 같지 원래 나는 이렇게 막 개소리 하면서 까는데 존나 잘 잘 보세요 이거 T칸 있잖아 이거 이거 개 조져버려 다 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까잖아요 자 주인분 진짜 좋은 거 보여요 잘 보십쇼 레전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국중국전을 응원해야겠죠? 아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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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야 아 뒤지마 뒤지마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좋습니다 분위기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씹어졌고요 자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은 좀 틀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난 어제 나는 가자 자 가겠습니다 자 팀 좀 볼게요 오오 딱 전형적인 수 오 이거 뭐예요? 보통 보통이라고? 오 니론 선수도 있었어요? 레스톤 오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올려놓으면 제가 봤을 때 카드 오지게 잘 뜹니다 아 내가 떨린다 칸은 안돼 칸하고 스쿨도 안돼 바로가 노가리기로 가겠습니다 조점 어 어어 쪼개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저도 아예 안 떴거든요 어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이번에는 어 유럽 레전드 한장하고 한가입이 3개 네 와 이거 네덜란드 금카 같은데 24개가 금카클럽이거든요 와 와 야 팀 봐라 오 오 씨 오 오 오 오 오 오 근데 이건 왜 네덜란드곤 창던 videos 앞으로 왜 네덜란드 좀 Spring 와 진짜 개 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라라 자, 마지막. 아우, 이거 잘 뜨는 거야, 이거. 아, 펌타 아니야. 이건 더 잘 뜨는 거야, 이거. 이건 더 잘 뜨는 겁니다, 죄송합니다. 아, 펌타.